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G엔솔입니다. 오늘 LG엔솔 시가부터 강세가 나왔고, 장 초반에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 흐름이 좋았죠. LNF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LG엔솔은 종가만 보면 그렇게 많이 주가를 올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이따 같이 보겠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영상 댓글 보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LG엔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시장의 나이도가 좀 올라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또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부터 봐야겠죠. 오늘은 시가가 위쪽에 형성이 되고, 종가가 내려오는 그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연기금 포지션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보험 쪽도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다만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봐도 외국인은 매도, 코스닥에도 외국인은 매도였죠. 확실히 요즘처럼 약간 좀 반반의 느낌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바로바로 좀 차액실현 물량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도 사실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1분기 이제 딱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이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도 외국인의 영향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LG앤솔은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2만 8천주가 들어왔지만, 아마 창구를 통해가지고 또 많이 나왔겠죠. 지금 신한이랑 골드만 이 두 개만 합쳐도 충분히 여기에 외국인의 8만 5천주가 찍히는. 물론 골드만이 이쪽에 매수도 분명히 했겠지만, 창구로 오늘 외국인 물량의 대부분이 매도로 나왔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호재 이슈 달고 시가가 뜨고, 그때 57만원 위쪽으로 시가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거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 위쪽으로 시가 많이 떴죠. 58만 8천원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이 구간들, 지금 이렇게 밑에까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50만원부터 53만원, 그 다음에 54부터 57. 사실 우리가 57만원을 돌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57만원 위쪽으로 한번 위로 올렸다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위쪽으로 60, 한 2만원, 3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윗 그간으로 주가는 넘어와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오늘 57만원을 미는 은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57만원에 대해서 그냥 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오히려 이런 흐름이 차라리 낫거든요. 이게 어중간하게 시가가 뜨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짧은 양봉 나온 다음에 은봉으로 밀리는 것 보다는, 지금 57만원 윗라인에서 그냥 시가 한번 빡 띄우고, 차익실한 물량들이 이 위에서 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몇 번 이야기 드렸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시가 강세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LG엔소울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 기간 매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가격 라인들은 어느 정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차익 물량들 좀 소화해주고, 57만원 지지 형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어차피 지금은 기관 포지션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매수는 우리가 베이스로 그냥 잡고 간다고 하면은,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 턴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양매수 캔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명확한 LG엔소울의 빨간불 캔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할 때, 이런 패턴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찬한지가 전체적으로 강했으니까, 그러면 이찬한지가 내일 조정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내일은 57만원 지켜주고, 단봉 형태로 그냥 막아주면 됩니다. 기관 애들이 매수를 해주건,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줄이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57만원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57만원 지키면서, 다시 기관 매수 그대로 잡고, 외국인 매수 들어올 때, 그럴 때 이런 58만원, 9만원 라인, 하나씩 올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형태만 보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때도 그냥 캔들, 시가, 고가 이런 패턴의 캔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랫구간 잡고, 위쪽으로 올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 달고, 다시 또 위쪽으로 양봉 뽑아주면은, 지금은 오히려 가격 라인, 하나 위로 올라온 상황이니까, 부정적으로 볼 만한 데이터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코스닥 쪽은 조정을 많이 보여줬지만, 코스피 쪽은 3전 하이닉스 한 1% 정도씩 빠졌거든요. 확실히 얘네들이 쉽게 지금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반반 구도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두 개가 무게추로, 시소로 따지면은, 중간 부근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언제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이런 식의 좀 퐁당퐁당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 포지션만 봐도, 2차전지로도 들어가고, 반도체로도 들어가고, 다른 업종들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는 2차전지 혼자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준다고 해도, 사실 다음 양봉이 나오고, 또 다음 양봉이 나올 때까지 주기 차이거든요. 평소에는 2일 걸리다가, 이게 이제 다른 업종이 하나 끼게 되면은, 3일 걸리고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하루 기다리는 게 대용주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크게 신경 쓸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딩은 확실히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7만원, 내일 좀 중요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한 10시, 10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보고, 그 구간 안에 57만원을 회복해주는 이런 아래 꼬리 움직임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양봉 보여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에 카카오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LG엔소울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지루하다,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다양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루할 때는, 다른 종목들 중간중간에 매매하시면 좋아요.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기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상부에 있어서 튼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